컨티뉴스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이벤트 기반의 타임 시리즈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rnn을 쓰기도 하고 rnn 시간 계열로 쓰는 건 다 쓰니까 rnn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주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시간 간격이 초단위로 해서 시간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공간과 시간의 간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cnn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rnn만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데이터의 네이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보여드린 EHR 데이터처럼 시간하고 관계되어 있다 다만 이게 아주 컨티뉴스에 계속해서 얻는 데이터야 그래서 컨티뉴스 타임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EZ 같은 거죠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슬립넷이라 그래가지고 EZ를 활용으로 해서 수면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 이사하시면 EZ 그 자체에 대한 Feature도 있겠지만 Feature를 뽑아내기 위해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이미지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cnn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룰 같은 것들도 같이 여러 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네요 보니까 이거는 기초적인 머신러닝 측면에서 많이 셀 수 있는 것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있고 트리 이용해 가지고 디지션 트리라고 그러는데 뭐 가지치기 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mlp 멀틸레이어 퍼셉트러닝 이거는 신경많은 부분입니다 좀 레이어가 작은 기본적인 것들 가지고도 해보고 이런 거 이제 앙상블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cnn 가지고도 할 수 있고 rnn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cnn, rnn 같이 이용한 것도 해보고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의 밸리데이션도 하고 모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디플로이 하는 것까지의 모델인데 이거는 전반적인 구입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Shilderan Hospital of Los Angeles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공개가 돼서 많이들 연구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3일간에 398명 환자에 대한 데이터 그 안에 일단 변하지 않는 데이터가 27개 변수를 갖고 있는 게 나이나 체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종의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데이터였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같은 거 산소가 이제 피 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라든지 뭐 폐화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소흡기 달고 있으니까 벤틸레이터에서 들어오는 시그널들 다양한 마커들 해서 한 21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Mimic3라고 해서요 이거는 대회 같은 거 많이 열리는 데이터인데 이런 continuous 데이터들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틀간에 입원 환자 데이터가 되겠고 19,000 그래서 숫자가 좀 많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C 계열로 돼 있어서 들어가는 수액 들어간 입력량 그 다음에 소변량, 랩 테스트 결과, 처방 이런 것까지 합쳐 가지고 99개의 변수의 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지오나 챌린지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잘 맞추나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많이 쓰는 Mimics2 같은 것도 있고요 주로 많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일종의 표현형을 찾아내는 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찾아내는 거 그리고 질병 자체가 원래 우리가 알았던 거 하고 또 다른 서브 유형이 있다고 보고 그런 질병의 서브 타이핑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종류들의 연구나 작업들이 continuous time series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종류들이 되겠습니다